부처 마리아 부처 마리아 부처 마리아 쉴 새 없이 가슴 뛰던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때 우리 모습이 벌써 그리워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더 이상 맘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너의 차갑게 변해버린 표정을 모른 척했었는 우리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미안하지도 않는 내가 오히려 무서워 응원할 꿈만 같던 수없이 약속을 했던 이제 우리 사랑이 끝이 부인해 믿어지지가 나는 우리 더 이상 맘이 뜨거워지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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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 서로의 안보가 제방 지겨워졌고 아무래도 더 이상 우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릴 어쩌다 이리 서로를 많이 지치게 했을까 멀리 떠나고 있던 서로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확인한 것일까 우리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지 알고 있지만 서로 이제 오늘 나누던 그때의 우리들은 이제 사랑해 사랑해 계속ß 그렇죠 아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